자 다음 곡은 우리 또 설현씨가 또 준비한 노래를 솔로곡을 또 준비를 하셨어요. 네 제가 이번에 불러드릴 곡은요 아이유 선배님의 반편지인데요. 잘 해보겠습니다.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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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이 밤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의 자 가까이 보낼게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난 우리의 첫 입맞춤을 떠올려 그럼 언제든 눈을 감고 가장 먼 곳으로 가요 난 파도가 머물던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그대가 멀리 사라져 버릴 것 같아 늘 그리워 그리워 여긴 내 마음속에 모든 말을 다 꺼내어줄 순 없지만 하지만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나 얼마나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난 나의 일기장 나의 일기장 안에 모든 말을 다 꺼내어줄 순 없지만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그러니까요. 그냥 너무 이 노래가 예뻐졌다. 안 그래도 예쁜 노래인데 반편지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. 자주 들었던 노래이기도 하고 제가 기타를 한 달 정도 배운 적이 있는데 그냥 이거를 독학으로 기타를 치면서 불러본 적이 있거든요. 그냥 집에서. 그래서 해보고 싶어서 해봤습니다. 혹시 이 곡 말고 또 솔로곡 준비했던 게 있어요? 고민했던 곡? 아리아나 그란데 선배님의 베스트 미스테익이라는 노래인데 우리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? 조금만 들려주세요. 아주 조금만 그냥 혼자. 우리끼리 괜찮아. 네. 감사합니다. 이거 또 완전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구나. 다른 노래야. 대박이다. 반칙이다 진짜. 진짜 되게 잘한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